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누굴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도대체 누굴까 거든 세상에 평벌지 않은 자 때려돌던 변의 취급해 이상하지 않은가 눈 감은 세상에서 눈뜬 자 이제 눈을 멀게 하네 이상하지 않은가 평화를 원하는 저 싸움을 원하는 저 각자 이념의 끝 이상하지 않은가 꿈을 가지런 해도 꿈이 없음에도 더 정답은 없네 이상하지 않은가 Everything is lost to us and Everything is lost but do you see You think you got taste? Oh baby how do you know? I mean forgot to stay? Everything is under control 며칠 선다를 주고 자본히 통제하는 취약 People talk 내 피드가 설명해 주진 않 돈을 맞췄건 다의 시스템에 슬레이 자랑하기 바쁜 개목걸이 와 K-Jap 총일 누구게 반짝이나 싸우네 이제는 너도 모를걸 Oh baby what's your name? 양극화 이미 활짝 피어버린 꽃 네모난 구멍에 박혀버린 동그란 머리 그래도 굴렁야 어떻게든 또 이렇게 다 각자에 탁장해서 괴찬단어 병들 세상에 병들지 않은 자 소련변이 취급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난 더 눈 감은 세상에서 눈뜬 자 혼자만 눈도 따는 게 훨씬 이상해 난 평화를 원하는 자 싸움을 원하는 자 손바닥 귀집듯 밖에는 마찬가지 난 꿈은 옥순이 되는 그런 세상인데 정답은 없어 그게 정답이야 한 번 만 if april 아까라고 힘들어 그러니 나 내가 알려도 삶이란 고통인 줄 신이 있다면 알려도 삶이란 행복인 줄